자 이게 뭔지 손님꺼를 빼돌린거는 아니고 안가져가는거 이거를 손질해서 수육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런거 긁어갖고 이렇게 긁어줍니다 긁어갖고 마감히 자르고 들게되고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정말 자연산은 15,000원 없었네요 왜냐면 지금이 망원 정도 매매 먹으면 상을에 이거 두게요 아무 사람이 안 오면 여전히 그냥 돼요 이거 한 13만원 내지만 13만원짜리 13만원 내지만 13만원짜리 4kg 반 우리 이제 3만원이요 먹고서 또 받아 그냥 밥만 Foster ут 34 Block 들어오다 끓이는 안 잡고 dry 양이 좀 작은 거 있다 하나 3,000원 4,000원 8,000원 양은 농어보다는 많이 나왔나? 거의 3kg 잘해? 거의 3kg 잘해? 근데 이거 205kg 아닌가요? 아니요 290kg이에요 소꿀이가 290kg? 290kg? 290kg이다 정확하게 물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0점 안 잡는게 아니고 삼촌 포기만 올려보라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걸 0점 잡아놓으면 안되잖아 소꿀이가 이거 말고 장어 소꿀이는 또 이만한데 이거 0점 잡아야되고 그러잖아 소꿀이 얘기하면 당연히 얘기하지 보세요 보세요 자연산은 없다 영상을 많이 로드하는데 인간에 한천이 이랬는데 이제 매콤한 표markets 참기름 김 밖에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서스틱 네, 아까 전에 엄마가 뭐라며 한 번만 그래 7만원 아이가? 7만원 돼요? 10만원 한 번 10만원 맞아요 그래서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가세요 오곤 빡빡 씻어야겠다 곱창같다 곱창 다가 이거 수육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니 그거 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손님 안 주고 내가 먹는다고 그럴 거냐 했는데 맞지? 와 사골국 같아 맛있겠지? 이게 오돌오돌이란다 이거 곱창 장어 곱창 또 장어 사가시는 분들 장어 내장 전부 다 달라 하겠네요 이건 또 1kg 작으면서 3개 갖고 이거 끓는 물 이게 더 번거롭잖아 1kg 사면 안되고 한 3kg 이상을 사야 이렇게 되겠죠 1kg 갖고 1,2kg 갖고는 이래 안되지 1kg 안 가져가는 게 낫지 1kg 더 많지 1kg 더 많지 자 완성됐습니다 3kg까지 다 가야 하는 거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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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크가 없어요. 그냥 다 먹어야 돼 무조건. 자 오늘도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처음 먹은 사람 많지? 귀민이는 먹어봐. 나도 먹고 봤을게. 시켜야지. 제 생각보다 많아서 원샷을 못했어. 엄마야 이것보다 맛있어. 이거 뭘까요? 맛있다. 먹었지 다들? 다들 먹었지? 고소하지? 고소하지. 여기 싸무라. 그래 김치에 싸무라. 완전 펠미지? 맛있다. 그래 맛있다. 그거 아는 사람만 챙겨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번입히거든. 요거는 이 와사비 딱 넣고. 나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 어둑고들아 맛있지? 나 이거 처음 먹어봤어. 한 번도 나 있을 때 안 해줬어. 나 없을 때 먹을게. 야 이거 이게 여름에 주말에 장어가 많이 팔려올 때밖에 안 돼. 그래. 야 이거 지금 한 10kg에 내장에 나온 거야. 그래. 응? 10kg 더 될 거야 이만. 왜 이렇게 두루치기 하면 진짜 맛있다. 장어라고 했어? 응? 한 몇 개? 한 몇 개? 어. 내가 얘기했는데 방금. 니가 하고. 아니 이거 두 개야. 아아. 그냥 종류장 찍는 거야. 음. 야 계란 두 개 들었다이. 나나무 때. 종류하고 나고 나나무. 그 언니하고 오빠하고 나나무라이. 아 맞다. 우리 다은이는 그 계란도 있으니까. 진짜. 맛있지 이거? 어? 별미제. 완전 별미제. 이거 손질 잘못하면. 비리내 난다. 그 안에 내장에 창자에 냄새나. 살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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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몇 3톤부터 하나 뜨잖아. 영상을 올리면. 어? 손님 거 빼돌렸다고 할 거야. 어? 응. 근데 사실상 1kg 사시는 분이 이거 가져가봐야. 이거 갖고 먹어도 못해. 그치? 응. 맨날 때도 안 하는 거 같아. 응. 그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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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님 마이로.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안 먹었죠? 어? 두 번 더 안 먹었죠? 어? 못 먹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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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주제. 삐진다 삐진다. 아니. 나도 방송하는 집이 오빠. ㅋ 어제 정경이는 너무 맛있었어요 정경이 공사심 하는거 있잖아 조회수 온거에요 공사심에 하신 분이니까 어 또 왔다 아니 저 사람 주놔 금방 앞에 먼저 주는 사람 있지? 응 내가 그거 먼저 주는 사람 응 돌덕? 응 아니 어저께 그거 이쁘게 꾸며준 거 오늘은 뭐 먹는데? 오늘도 정리에 맛있어가지고 정리에 물어왔는데 없어가지고 응 돌덕 돌덕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작은 거 한 마리 하고 이래 첨이 많아 정리에 이따 안 들어오나? 그래 귀엽네 귀하다 하나 있는 게 다 귀하지 언니 있어? 응 내 거 내 거 없다 아 그거 달걀만 넣어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 문나 저 밥 한 더 문나 이 정도는 나오고 싶다 왜? 다운아 많이 먹어 아 보고싶나 하하하 딱히 손이 잘 안가자? 어? 이거 이거 응 대미 중에서 하하하 우리 집이 이상했어 많이 문본 앵물 특별한 걸 안 문본 걸 막 문봐야지 그래 이걸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장어가 오중간하게 계속 팔리는 거야 그래갖고 오늘같이 좀 많이 나왔다 이 장어가 그래갖고 아까나 잠시만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거 그치? 해 봐 그러면 이거 소화 중이야? 응 소화 중이야 소화해봐 자 해봐 싫어 춤춰봐 저 떼기 싫어는 없어 아 빨리 오면 내가 마약을 주고 난 해봐 네? 말 아 그러면 그런지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kg 작은 내장인데 1kg 손질하면 얼마나 잡히나 살게 그거 해봐야 네 뒤꿈치 들고 그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다 안 가져가는 거지? 안 먹어 안 매워 아 먹자 소리가 끌적하네 그거 먹고 싶어도 못 묻는 데가 죽어 놔요 네 빨리 이사해야지 빨리 이사해야지 치앙 어? 종이 치앙 절격했네 완전히 이거 어? 맛있대? 꼬탕해서 좋아하던데 이런 낭비는 거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돼요 왜 구독자 모임을 좀 안하노?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또 빠르게 이리 올래 간단하게 갔어 아 우리는 못 내가 너무 몸이 그때 안 좋아갖고 아 왔다 참사 못해서 이번에 생일이었는데 솜이 아 생일파티 한다는 데 못해서 아니요 킬로시비 그러니까 그 경일 전에 생일파티를 하는 거잖아 원래 생일파티 할라 그랬는데 못해갖고 다음 모임에 한대 한다든 응 근데 생일은 데나서 하는 거 아닌데 응 그러니까 미안 우리 편제들아 거의 너무 떠온던 거 아니야? 응 어떤 게 온다던데 그 중이야 온다하겠어 응 응 진짜 동순이 온다 동순이 온다 동순이 또 들고 오면은 구호빨 받을까봐 아 아 나 이거 일부러 술사 시켰까 다은이님 뭐라고 다은이 많이 먹어 뼈 없어 안 매워 안 매워 그거 먹고 진짜 하루 다 씌야지 응 다은이 저 그릇에 좀 담아줘라 안 먹는데 딱 먹어야 고기에 좀 담아주라고 너 때문에 이거 뼈 없는 거 시켰대 단계도 안 맵다 다은이 니 먹으라고 시킨거야 응 이리 와 왜? 왜 뭐? 야 뭐 안 드시나? 야 달걀찜 엄청 좋아해 맵나? 가 다리 다른데? 우리 물게 많아서 자 이거 밥하고 아 이게 맛있다 나는 봤지? 닭이 안 들어간다 맛있어 오늘 같으면 고생하고 무늬가 더 맛있는거지 뭐 아니 오늘 우리 좀 많이 파는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집만 줄일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유튜브 오늘 화장실 뒤에 빨래 넣는다고 있는데 화장실 지나가는거야 시장이모 이모 많이 팔랐어요 하니까 오우 이러고 대답도 안올까봐 응 요즘 안 돼 안 돼 안 돼 유튜브로 응? 응 아니 유튜브 통해서 손님 많이 오니까 수창은 좀 됐는데 여기는 수창일 수도 있어 그래 안 돼 안 돼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말랐으면 날 못먹었어 어? 날 못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었어 응 그래 요리 뭐 아 이거 어? 나는 맛있는데 아은아 이렇게 맛있는거 묻게 하고 이런것도 다 구독자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런거야 네 장사 안되면 분위기 안 좋아서 묻겠나 못먹어 기분 좋게 먹어야지 맞지?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크게 해 구독자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해라 구독해 주세요 네 네 엄마 응 하지마 알았어 엄마 안 할게 네가 해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이거 조아지가 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해 해 해 해 해 감사합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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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